insight Hi 꿈 꿈 꿈 꿈 아 꿈 꿈 이! 최! 크로스! 너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눈 마주친 남자애가 이지민이었거든요 오 잘생겼네 네 저는 예린이랑 친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너랑 가고 싶어요 내게 잠시 기억내야 세윤이한테 질투 Prix 안내냐고 물어봤었어요 세윤이한테? 일단 안 묻는 엄마 계속 ㅇㅇ lugares schnell 재완성 지혜 나가 뭐하는거야? 여기있어 나가라고 나가 응 알지 이야기 오? 와 ㅋㅋㅋㅋㅋㅋㅋㅋ 자이븐! 저 나와네! 딴 여자에게 큰지 딱 끝나니까 나랑 사귀자고 한 번 더 빨리 누가 버리겠고요? 간단하죠 그냥 오늘 아침에 해 뜰 때 고백했습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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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한테 말라와 우와